드디어 기다리시던 벚꽃이 치면 녹음 중입니다. 아이오아이의 벚꽃이 치면 궁금하시죠? 기대해주세요. 핀클빛만 돌던 봄도 끝나가 핀클빛만 돌던 봄도 끝나가 좀 더 엑센트럴 좀 해주세요. 봄도 끝나가 봄도 끝나가 그렇죠. 하아하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할 들었어, 민아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무슨 트로트 보여요? 지금 있어. 그렇게 안 했어. 아무것도 삼고 남았어. 그거 내 파트 아니에요, 죄송하지만. 알어. 네. 먼저 들어도 참 좋은 곡인데요. 맞아, 노래 참 좋아요. 조금 아쉬운 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그렇죠?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진짜 벚꽃이 치면 낼 건가 보다. 네. 궁금한데 팀 인사 있어요? 네. 생겼어요? 맞네, 맞네. 아직 하지는 않는데 일단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bs yours love it 아이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거희 근데 진짜,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. 어때요 기분이? 조성 씨 emotionally 실력이 안 나왔죠. 음악방송 해봐야 할 것 같죠? 맞아요 해도 뭔가 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로듀스 원호원에서 하나 한 것 같고 뭔가 뿌듯하고 되게 보면서 좋았어요 화이팅!